자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의 영어강사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로백 수능영어강의의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속력으로 도달하는 수능영어 1등급. 크 멋있습니다. 왠지 라임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영어강의에서 제로백이라는 게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초로 다시 백 돌아가라. 그런 뜻도 있어요. 기본적인 영어 이런 어휘 그리고 구문 문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글의 흐름 읽는 방법, 서술의 초점과 주제 파악하는 능력 같은 것들도 기르고 강조사 같은 것들도 읽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기본적인 방법부터 시작해서 100점을 맞는데 필요한 빈순, 삽심화 3점 유형까지 완벽하게 정복하고 실전 연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제로백이라고 이름을 쳤죠. 그러면서 우리 0점 때 학생부터 100점까지 도달을 시킬 수 있다라는 선생님의 자신감 같은 것들도 들어 있다라고 제가 갖다 붙여봅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커리큘럼은요. 이번에 제가 생각을 할 때 수능영어라는 과목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1등급을 도달했다라고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수능영어 1등급은 요즘에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단시간 안에 도달해야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학생분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만 진짜 근데 이것만 제대로 연습을 해도 꾸준히 해줬을 경우에 1등급 도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싶은 에센셜한 것들만 딱 딱 딱 정말 낭비 없이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게 커리큘럼을 그렇게 짰어요.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이 일단 기본 커리큘럼은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이 다섯 가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에 개강하면서 제가 밑에 아마 선생님 제로백 수능 구문독회 같은 경우는 소개 영상이 아마 함께 올라가게 될 건데 이거 OT를 무조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혁신적 접근이에요. 구문독회고 기초 영어 수업인데 수능에 실질적으로 잘 나오는 문법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 통계를 냈어. 전체 최근 3개전 문장을 전부 다 통계를 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것들은 과감하게 줄였어요. 그리고 진짜 나오는 것들 많이 나오는 것들 이 정도까지만 똑바로 하면 모든 모의고사에서 90%까지는 완벽한 해석이 가능해 싶은 것들 에센셜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서 정말 좋아.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딱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자체도 수능 최근 3개년 기출 한 문장도 안 빼놓고 전체 문장을 다 설명을 드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강의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능 한 3개년 정도는 완벽하게 독해하면서 답을 딱딱딱 찍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어휘가 안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어떤 모의고사를 보든지 간에 90에서 95% 이상 정도의 문장은 매끄럽게 독해가 가능한 상태. 도달을 충분히 시켜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돼서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어휘가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입니다. 그런데 기본 유형 독해는 저는 이제 제일 좋은 훈련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쉽다고 흔히 생각하는 주제, 제목, 요지와 같은 삼추론 형태의 지문들을 좋아하는데 이 삼추론 지문들이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 주제, 제목, 요지, 이 삼추론 지문들은 밑줄만 뚫어놓으면 전부 다 빈칸추론으로 반드실 수가 있어. 그래서 빈칸추론으로 궁극적으로 가기 이전에 그 기본 유형 지문들을 이용해서 뭐를 가르쳐 드릴 거냐면 읽는 방법. 쭉 읽다가 보면 우리 학생들 보면 절반 정도 독해해놓고 다시 제가 물어봐요. 야,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질문이냐? 네? 대답을 못해요. 문장 독해는 하는데 이게 무엇이 어찌하다라는 주장인지 아니면 설명인지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중반부에 이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 같은 것들도 심지어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초점 맞춰서 수업을 하냐? 무엇에 대한 글인지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초반에 나왔었던 내용을 마지막까지 안 까먹게끔 유지를 시키는 훈련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뒷부분이 이해가 가거든. 그러면서 주제 파악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주제 추론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체 모든 글에서 주제가 파악이 돼 있으면 빈칸 추론도 훨씬 빨리 쉽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주제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각종 강조사 힌트가 숨어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 읽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독해 기술 중에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이 영상 나갈 때쯤이면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도 제가 OT를 찍어놨을 거예요. 그 OT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각종 기술들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정말 효율적이야. 그래, 처음에 나왔었던 핵심 내용들 마지막까지 안 까먹게 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해지느냐 프리딕션이란 게 가능해져요. 전반부나 중반부 정도를 읽었을 때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생각하면서 능동적인 글리키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 학생들이 저는 독해는 잘 되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요. 뭔 그게 개똥 같은 소리야. 독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니. 밥은 먹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게 말이 돼요? 아, 배가 잠깐 밥은 먹은 배가 당연히 안 고픈 거구나. 말이 됩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배가 안 불러요 라는 거랑 똑같아요. 뭔가 제대로 이해가 가고 독해가 된다고 하면 독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나 독해가 되는데 답을 못 찾을 수가 있나 그거는요. 여러분들께서 문장 독해는 되는데 문장 독해는 되는데 글 전체가 이해가 안 가고 흐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깨부수는 전문가예요. 그걸 깨부수는 전문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는 것처럼 따라해.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방법이나 기술을 전수해 드려요. 그래서 제로팩 기본 유형 독해 OT 영상을 한 번만 딱 들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전부 다 수강 등록하실 겁니다. 자신 있어요. 제가 약을 팔 거니까 한 번만 들어와서 재주 넘는 거 구경을 한 번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정말 좋아요. 근데 해보시면. 저는 경찰대나 사관학교 쪽 영어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쪽 학생들도 일반적으로 일반 수능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감탄을 하면서 추상 지문 같은 거 너무 이해 안 가서 괴로웠는데 이 방법으로 하니까 독해 너무 잘 돼요. 이랬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글을 읽기나 예상하면서 읽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로팩 수능구문 독해에서 기본적인 문형에 대한 독해 기술은 전부 다 문장 독해 기술은 전부 다 갖춰주셔야 되고 모든 전 과정에서 어휘의 암기는 그냥 계속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휘는 한때도 여러분들이 멈추면 안 돼. 그냥 공부하다 나오는 모든 어휘들을 수첩 같은 데다 옮겨줬고 적어도 갖고 다니면서 외우는 정도의 정성을 들여줘야 최단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영어를 1등급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맞추고 나면 사실은요. 여기까지가 거의 90%예요. 우리 학생분들은 근데 영어 독해하면 선생님 저는 빈칸 추론이 어려우니까 빈칸 추론만 할래요.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니야.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인 게 아파트를 걸어서 10층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그러면 9층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것들 철저히 공부하고 나면 빈칸 추론이라는 거, 순서 추론이라는 거, 삽입이라는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영어는 영어야. 제대로 이해가 가고 흐름이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빈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보여요. 글 전체의 흐름에 능숙한 친구들은 A 다음에 B 나올지 B 다음에 C 나올지 이런 것들 깔끔하게 그 다음에 보여요. 문장 삽입은 더 쉬워요.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전체의 흐름상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막 기술적으로 안 따지고 그러니까 막 뭐 짜잘하게 그런 짠내 나는 기술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느낌이 와요. 아 여기 아니야?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지? 미쳤어? 이런 생각이 확 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 기본 유형 독해에서 글 전체의 흐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프레딕션, 예상해보는 그런 능력이나 기술 같은 걸 갖춰야 되고 서술의 초점 끝까지 유지해줘야 되고 이게 뭐에 대한 글인가 안 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주제 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저는 힘을 줘서 수업을 해요.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많지도 않잖아. 구분도 꽤 하나. 기본 유형 독해. 그러니까 글 읽는 방법. 그리고 심화 유형은 그래도 해야지. 빈칸 순서 삽입은 그냥 다 3점짜리로 가자. 심화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애누리 없이 그냥 깔끔하게 어차피 어려운 거 풀려고 푸는 거니까. 그래서 전문장 다 6, 9, 수능 3점짜리 빈칸 순서 삽입. 오케이? 이야 신난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래도 2점짜리 조금 섞을 거야. 대신에 6, 9, 수능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로백 수능 구분 독해는 전문장 다 최고존엄. 최근 3개년 기출 수능시험. 한 문장도 안 빼놓고 완전 쉬운 문장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문장 구분 독해예요. 구성 얼마나 산뜻해. 그리고 나는 여기서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요. 선생님의 시그니처. 진짜 독자적인 기술은요. 다른 선생님들이 잘 안 해주는 거. 나만의. 이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기술이에요. 이 기본 유형 독해를 여러분들께서 OT를 한번 들어보시면 거기서 자세히 문제 푸는 걸 직접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수능 두 번 다 만점 맞고 그리고 선생님 수능 두 번 다 만점 맞고 정시 서울대 경영학교도 합격하고 그리고 경찰대도 합격해서 저는 경찰대학 졸업생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달성할 수 있었는지 보여드려. 나는 원래 영어 60점에서 시작했어. 근데도 수능 두 번 다 만점 맞았단 말이야. 다 이 방법 덕분에. 살짝살짝 메모를 쳐서 도식화를 하면서 저는 풀어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금방금방. 서술의 초점 파악되면 단어 몇 개 정도만 살짝살짝 조금 써. 많이 쓰지도 않아. 몇 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해서 서술의 초점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지를 하고 실제로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을 농민하게 체크를 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심도 깊게 독해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기본 실력을 그대로 갖고 방법만 딱 바꾸면 일주일 안에 뭔가 업그레이드가 와요. 이게 진짜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관학교는 경찰대 영어 파티에서도 굉장히 펴기 좋았던 게 이게 방법을 도입하면 현재 실력에서 여러분들이 못 뽑아내는 점수를 당장에 뽑아주거든요. 한 1, 2주의 사이에도 확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보물 저만의 시그니처 그래서 진짜 이건 여러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진짜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서서 여러분들께서 입만 아 하고 벌리고 계시면 제가 밥을 떠다가 이렇게 소고기를 잘 구워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잘 익은 김치랑 같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넣어드릴게요. 씻고 생기기만 씻고 생기기만 알겠어요? 제가 일생을 바쳐서 만들어낸 기술들 그 수많은 막 스카이급 이상 선배들이 검증했었던 기술들을 이렇게 막 입만 벌리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딱 떠미게 될 거니까 들어와 들어와서 한번 OT까지만 딱 봐봐 OT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들 90% 이상은 선생님한테 넘어옵니다. OT 클릭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OT까지만 제발 한 번만 꼭 들어주십시오. OT까지만 그리고 그 뒤에는 저도 여러분들 엔제 해드릴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엔제를 좋아하잖아. 그렇지? 엔제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여기서 거의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불필요한 커리들을 많이 안 잡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국어, 수학, 탐구 할 게 많아. 그래서 영어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컨셉이 전속력으로 도달하는 수능 영어 1등급이야. 난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 메가스터디 담당 직원분께서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주신 이런 캐치프레이즈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당연한 거야. 너무 돌아가도 안 돼. 쓸데없는 것도 많이 해도 안 되고. 어휘 꾸준히 외우면서 요컬이 딱 갖고 마지막에 육구평가원 반영된 엔제는 그래도 한 번 잡아보셔야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이걸 좀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서 부담없이 접근하실 수 있게끔 잘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충분히 마지막에 실전 연습해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본 커리를 연간 커리를 짰어요. 너무 없어 보여요? 아니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는 거라고. 근데 딱 이 정도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예요. 당장에 여기까지 딱 넘어온 순간 이 그러니까 제로백 수능구문 독해는 3, 4, 5, 6 등급 다 들어도 돼. 3, 4, 5, 6 등급. 3, 4, 5, 6 등급. 고1, 고2 다 들어와도 돼. 고3 올라오면서 3, 4, 5, 6 등급이 일단 기본 타켓인데 그리고 기본 유형 독해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등급 비슷해도 돼. 이것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커버되셨으면 여기는 바로 들어와도 돼. 같이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난 웬만하면 이거 깨고 나서 들어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얘 복습하면서 버리지 마. 한 번 끝났다고. 그리고 나서 얘 복습하면서 두 번째 과정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전하게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이 스키마 레퍼런스 같은 것들이나 서술 초점 주제 파악 이런 것들은 이 심화 유형 독해 지문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읽는 연습하면서 이제 심화 유형들 3점짜리 추상 지문들 고난도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깊게 느껴보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좋다. 기가 막혀. 이쯤 되면 이미 1등급 이제 우우죽순 나오기 시작해. 어휘만 충분하면. 근데 하루에 어휘는 한 2, 30개씩은 공부하다 교재에서 나오는 거 한 번만 수첩했다 옮겨 적어서 갖고 다니면서요. 자투리 시간에 하루에 2, 30개씩 학교에서 자투리 시간 많이 나잖아. 가끔 요즘에는 뭐 커리큘럼상 내가 이제 이 시간에 뭔가를 다른 걸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 그때나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들 학교에 아니면 급식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막 의미 없이 보내는 낭비되는 시간에 외워주시면 생활 습관인데 하루에 한 30단원 정도씩만 꾸준히 해주시면 너무 좋지.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이제 보통 1, 2등급 나오기 시작해. 벌써. 그리고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1등급 뽑아놓고 얘네들은 다지기. 실전 연습하고 다지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분들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제가 이제 특기 분야가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성취 동기 자극 영상에 저는 뭐랄까 마이스터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가끔씩 올리는데 이거를 다른 성취 동기 자극 유튜버 전문 유튜브 작성하시는 분들께서 그 영상을 갖다가 쓰시기도 해요. 제가 다 허락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는 되게 유명한 강사인데 오직 우리 영어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취 동기 자극 영상을 새롭게 리뉴얼해서 연재를 다시 시작하려고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 목표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은 2, 3주 걸릴 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한 30몇 편 정도 올려놓은 것들을 올해 한번 싹 다 리뉴얼을 한번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개강하면서 바로 이건 시작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한 달에 일단 일이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겁쟁이 같이 쫄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왜? 너무 많이 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해놨다가 약속 못 지킬까 봐. 그래서 더 많이 할 거야. 사실은 월 1회 이상 우리 수강생들 영어 고민 해결해드리는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한테 자 너는 영어가 뭐가 고민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통은 영어 안 되는 이유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은 너가 너를 알잖아. 안 해서 못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방법 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 상담해드리는 시간 같은 것들을 가지려고 그래. 아무튼 다양하게 입시 관련된 주제로 해서 초청 게스트 같은 분들도 좀 모시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Q&A 게시판을 좀 야심차게 제가 스카이급 또는 메디컬이나 경찰대급 이상 조교들로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일단 영어 개강하기 전에 구축을 해놓고 이제 이 친구들이 만 하루 안에 답변이 가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놓을 거예요. 다만 질문하실 때 아 다 필요 없어. 난 무조건 곽동원 선생님한테 질문 이거 받아야 돼. 어? 저 사람한테 난 뭔가 꼭 얘기를 듣고 싶어. 어? 곽동원 선생님만 보면 난 좋아 죽겠어.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질문글에 선생님한테 꼭 질문 답변 직접 받고 싶다고 만약에 남겨놓으시면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소통합시다. 오케이? 예. 그리고 선생님이 사관학교나 경찰대 파트에는 이미 심화영어 강의 해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것 커리 들어보고 아 좋다. 선생님 이게 진짜 정말 쩐 쩐담 표현이 되나? 너무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편집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좋은데 비슷한 강의가 혹시 다른 지문으로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강의나 문제집 같은 것들이나 단어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질문하시면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니면 메가스터디 그 대학 배우사 파트 클릭하셔서 들어가서 보셔도 자세히 제 커리큘럼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강사라면 누구나 다 있는 단어장 또는 학습지 같은 경우는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1번, 2번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맥스 3번 커리큘럼 가기 전까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을 끝나고 나서 들어가야 될 거라서 어휘도 일단 이 교재 안에 있는 어휘를 먼저 외워줘야 돼요. 최근 수능 3개년에 평가원 교육청 기출 중요 문제에 있는 어휘들을 다 외운 다음에 외워주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개강해서 강의 탑재가 되고 나면 추후에 제가 개강 일정을 여러분들한테 얘네들 같은 단어장이나 학습지 같은 것들은 출판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여튼 그래도 우리도 남들 하는 건 다 해야지 기호적으로 다만 의미 없는 건 최대한 축소해서 최대한 에센셜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공부 시간을 지나치게 빼앗기지 않게끔 근데 생각해봐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선생님 요즘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 이런 얘기는 이런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1등급은 맞고 선생님 제가 90점은 항상 넘지만 100점 맞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1등급은 맞아야지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 얼마나 효율성 높아요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노력만 해주며 적은 시간 투자해가지고도 충분히 1등급 도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등급 한두 개 까먹고 가면 얼마나 손해냐고 그래서 하긴 해야 돼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수학이나 국어나 탐구 같은 거 엄청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영어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1등급 나오면서 그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지금 3, 4, 5등급 라인에 있다라고 하면 영어만큼 진짜 영어는 개꿀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올라가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대신에 최대한 확실한 걸로 안전하게 가자 그겁니다 안전하게 저는 그래서 기술을 정말 좋아하는 강사입니다 익기 기술 문제풀이 기술 그리고 하다못해 구문독해도 막 짱구를 열심히 굴렸어 진짜 열심히 굴려서 어떻게 하면 최고 좋은 질문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시간 낭비 없이 제일 좋은 질문으로 실제 수능에 출제가 많이 되는 문법만 집중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거 강의 한 번 딱 듣고 나면 바로 한 80점대 이상 나오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물론 어휘는 기본이지만 어휘는 열심히 해줘야 돼 이거는 그냥 항상 여러분 기본적인 과제예요 일일 퀘스트 같은 거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그럴 방법이 없을까 막 연구해가지고 이것도 기가 막히게 잡아왔어 이 OT 영상을 반드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OT까지만 딱 보면 빠져들게 돼 있어 알겠어? 빠져들게 돼 있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로백 전속력으로 도달하는 수능 영어 1등급 아 저는 이 문구만 보면 가슴이 설레요 예전에 선생님도 처음 영어를 공부를 시작할 때요 영어가 60점 언저리 50점대 60점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정도 성적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휘를 미친듯이 열심히 외우고 그냥 영어 어휘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자투리 시간에 낭비되는 시간에 다 외웠는데 어휘가 몇 천 개 이상 추가되면서 기초 문법 잡고 독해 연습해 나가고 기술 열심히 만들어서 연습하고 실전 연습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직전에 첫 100점을 맞고 나서 재수 마칠 때까지 저는 13번 시험 중에서 두 문제 틀렸습니다 11번 만점을 맞았어요 수능 2번 다 만점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일단 꾸준함 그런데 꾸준함도 있지만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올릴까 조금 더 쉽게 풀 기술은 없을까 이런 상황에선 어떤 사고 방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타서 최종 답에 도달할까 그때 전부 다 쥐어짜 내서 수능 영어 2번 다 만점 맞고 경찰대나 사관학교 아 경찰대나 그리고 수능 영어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이 최고 높은 성적을 냈었던 그랬던 기술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집약시켜서 가공해서 정제해서 온이 전달을 해드리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합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후회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로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성과를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 이쯤 했으면 오틴는 한번 와서 들어봐 거공별 오틴 들어보면 무조건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파이팅 다시 한번 좋아 봅시다 place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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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